오늘 운동은 새벽에 진행을 했습니다. 오버헤드 프레스와 그리고 스쿼트, 풀업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가볍게 진행을 했고 그냥 기분 좋게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훈련을 진행하실 때 그리고 매일 스쿼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자극을 주는 운동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회복이라던가 무게에 대한 감, 자세 연습을 하는 운동을 진행할 건지 이런 걸 꼭 구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계속해서 강해질 수 있고 매일 스쿼트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매번 자극을 많이 주는 스쿼트를 한다면 결국에는 초반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마이너스를 탈 겁니다. 자 오늘은 좌우 다리 길이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우 다리 길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적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리 길이가 어느 정도 이상 차이가 나고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게 구조적으로 실제로 길이가 다른 건지 아니면 내가 이런 모빌리티라던가 다른 게 좌우가 달라서 그런 건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일단은 누워서 다른 파트너가 와가지고 다리 길이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뼈가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그게 어떻게 다른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한 부위의 다리가 만약에 많이 짧다고 한다면 그 밑에 어떠한 높이를 올릴 수 있는 걸 해서 운동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웃긴 게 결과적으로는 이 관절이 접히는 위치가 다르게 됩니다. 섰을 때는 좌우 다리 길이가 똑같이 된다고 할지라도 밑에 뭔가를 대면은 발목이 접히는 위치 무릎이 접히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밑에 인소를 까는 밑에 깔창을 더 까는 이런 것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한 상태에서 훈련을 진행해 보고 만약에 좀 괜찮다 오히려 좀 불편함이 없어졌고 밸런스가 잘 맞는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셔서 뭐 구두 수선집이나 이런 데서 수선을 해서 신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탠스를 약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드미트리,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드미트리 클로포브가 굉장히 짝발로 스쿼트를 하는데 그때 보면은 한 다리가 훨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살짝 긴 다리가 살짝 더 앞에 나오게 자세를 취해서 스쿼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개선이 될 수 있고 불편함 없이 스쿼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나에게 가장 맞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 자세에 대한 테크닉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제대로 할지라도 보통 사람과 똑같이 보통 사람들도 다 불균형이 있지만 불균형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훈련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세를 잘 체크하셔서 운동을 진행하시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한다면 그때 다른 균형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굽을 높인다던가 스탠스를 다르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접근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해답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앉으면서 골반 높이가 굉장히 다른데 그냥 수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거는 인식하고 있기는 한데 좀 개선한다기보다 이 방법으로도 저는 몸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또 하나 제가 요즘에 척추 중립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자세를 추구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불편함이라던가 몸통만 중립만 잘 살린다면 나머지가 좀 알아서 맞춰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